아끼는 내 차 사고 탈 땐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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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렉서스 NX 300H 슈프림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9년식 주행거리는 47,000km 주행했습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고요 차량의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성능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가격은 영상 2분 뒤에 공개되니까요 꼭 확인 부탁드리고 차량 컨디션 보러 갈게요 제일 먼저 사쪽에는 썬네프라운 루프랙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저공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군내 쪽도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좋고요 다음으로 범퍼 쪽 전방 센서 있습니다 측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앞쪽 6.74로 85% 남은 거 확인했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두어 쪽 손잡이랑 끝쪽에는 PPF 시공되어 있고요 네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뒤쪽도 6.94로 90% 남은 신품급 확인했고요 후면부 테일랭크 깨짐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쪽에도 PPF 시공되어 있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네 내부 공간 쭉 살펴보시고 깔끔하게 유지되어 있습니다 2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동일하게 PPF 시공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안쪽에는 후축방 있고 바깥쪽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에는 문콕 보이지 않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대체적으로 네 쪽 다 휠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타이어는 미쉐린이고요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보시면 브라운 시트, 블랙이랑 투톤으로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있습니다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47,565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요 패드 시프트, 음성인식 핸드프링, 어데티브 크루즈 컨트롤 있습니다 핸들 왼편에는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위쪽 보시면 썬루프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고요 ECM 룸뮬러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네비게이션도 탑재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요 스타트 버튼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입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고요 주행 모드, 전기차 모드, 오토 홀드, 전자식 파킹 있고요 ER로 이동할게요 ER 이동했습니다 공간 굉장히 넓게 마련되어 있고요 바닥에는 매트 깔려 있습니다 가운데 컵 홀더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시트 컨디션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늄 보러 갈게요 엔진늄 살펴보시면 깔끔하고요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습니다 매주 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화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화부 점검 시작할게요 이 타이어 편마마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스킨 갈래즘 없고요 반대쪽 편마마 없고 등속 조인트, 스킨 갈래즘 없습니다 앞쪽 엔진이랑 미션 쪽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고요 앞 타이어 편마마 없고 등속 조인트, 스킨 갈래즘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마 없고 등속 조인트, 스킨 갈래즘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화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정확히 렉서스 MS300H 슈프린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 후에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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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